그 다음 폭발 등급을 구분하여 안전 간격과 등급별 가스의 종류를 쓰세요.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 간격, 폭발 등급보다 최대 안전 틈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 안전 틈새를 더 중요하게 하시고 참고로 폭발 등급에 관한 것도 알아두시면 된다 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시고 안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0.6, 여기는 0.4 그래서 0.4에서 0.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대 안전 틈새로 할 때는 2A, 2B, 2C 이렇게 나누어서 0.9, 0.5, 0.5에서 0.9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대상가스는 1등급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0.6보다 커도 되지 않습니까? 0.9보다 커도 되고 그 마인데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압이 약해서. 그러면 1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장 안전한 거 우리가 메탄부터 해가 주로 연료로 쓰는 걸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거 한 두 가지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등이라서 에스 가죠. 에틸리엔하고 석탄가스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3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아세틸렌이 아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가 연소 범위가 4에서 75에 해당됩니다. 그죠? 아세틸렌은요. 2.5에서 81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아세틸렌과 수소 정도를 정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각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씩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 메탄, 에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틸렌, 석탄가스, 아세틸렌, 수소 그 외의 것도 물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0.6mm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하 그리고 0.4mm 이하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 최대 안전 틈새 2A, 2B, 2C가 훨씬 더 지금은 IC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요. 방폭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최고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발화도, 최고 표면 온도와 발화도의 범위를 좀 정해 주시고요. 위험 장소, 0종, 1종, 2종에 해당되는 거 0종에는 IA를 쓸 수 있고 본질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1등급에는 1종 장소에는 N만 사용할 수 없어요. 비점화만 나머지 다 쓸 수 있습니다. 2종에는요. N을 포함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정리를 꼭 방폭에 관련되는 거. 이거 외에도 방폭 구조는 내압을 안 못 미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하는 기호에 관련되는 거. 그 중에서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안전증, 그리고 유입 방폭 구조는 간단한 내용도 정리하는 거. 내압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압력은요. 보호 기체를 넣어서 외부보다 압력을 조금 높게 해놓는다 하는 거. 이런 간단한 거. 그리고 유입은 기름 속에 담근다 하는 거. 함침이죠. 그죠? 안전증은 안전을 증가시키거나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방폭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폭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죠. 자, 미니멀 컷셋이 또 나왔습니다. 참 반가운 문제네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만만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미니멀 컷셋 들어갑니다. 엔더는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로로 써주면 된다 그랬고요. 오아 게이트는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로로 나열해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그죠? 머리 복잡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죠? G1에서 G2와 G3인데 가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G2와 G3 그 다음 G2는 숫자. 자, 세로로 수가 늘어나니까 11, 12, 13이니까 G2 자리에 11, 12, 13 세로로 써주면 되고 세로로 늘어날 경우 같은 줄에 있는 것이 같이 분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똑같이 이렇게 분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3는 엔더다. 그죠? 14, 15, 16, 17.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5하면 14, 15, 16, 17. 굉장히 길어집니다. 수가 많아지고. 엔더이기 때문에 14, 15, 16, 1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끝난 거는 11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14, 15, 16, 17 이렇게 가고 앞에 12. 여기도 13에 17. 이러면 딱 3개가 나오겠네요. 절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상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 기본 사상이 같은 게 있다면 중복되는 것을 제거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퓨즐의 알고리즘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복된 사상 한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제거하고 이 괄호 전체가 들어가 있는 중복된 컷도 찾아서 수작업으로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세 가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니멀 컷을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주 좀 간단하게 나왔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래 보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쉽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조금 잘 나오지 않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우리는 한번 도전하는 문제로 그렇게 삼으시라고 제가 해답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자세 및 복장 그리고 보호구에 관련된 상 중량물이니까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특히 카바이트 같은 경우는 탄화 칼슘 아닙니까? 아시틸렌 가스를 발식시키는 거죠. 발열 반응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온도 상승이 된다는 거고 생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 자세 및 복장, 보호구,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해서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줘야 된다. 한번 도전하는 문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틸렌 용엽장치 도간의 검사 항목을 세가에 쓰시오.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나오는 거 문제 두 개가 연달아 나왔네요. 이 부분도 시간 나실 때 하시면 되고요. 문제 난이도 고려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 좀 틀리는 문제로 골라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무엇인지 다른 거 더 중요한 걸 놔두고 이런 걸 먼저 공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게 내신 거예요. 검사 항목 세 가지는 이 기회에 벨버가 누출되면 역화방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역화방지기는 벨버 누출에 대비해서 역화방지기도 같이 갖춰두자. 원래 역화방지기는 역류 역화방지기죠. 벨버 누출 역화방지기. 우리는 역화방지기를 안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 지금은 잘 쓰지 않느냐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기라 하지 않고 역화방지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